메가톤급 허리케인으로 일격을 당한 보험업계가 예기치 않은 남가주 대규모 산불 사태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연이은 허리케인에 이어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이 더해져 올해 천재 지변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 마리아, 그리고 두 차례 걸친 멕시코의 대규모 지진으로 발생한 보험업계의 비용은 660억에서 11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지난달 북가주 와인산지에서 발생한 산불에 따른 보험 청구는 9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남가주 지역 산불에 따른 피해액을 아직 추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산불로 소실된 지역이 23만 에이커에 달하는 만큼 보험사 부담이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보고서를 내고 이번 산불에 따른 피해가 반영될 경우 올해 보험업계의 천재 지변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1,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부동산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이번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산불에 따른 주택 피해 규모가 지난 10월 발생한 산불 피해보다 2배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보험업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스테이팜은 이미 1,010명이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요청받았고 자동차 보험 청구 접수도 16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산불 발생 9일째로 접어든 토마스 산불은 지금까지 벤츄라와 산타바바라 지역 366스퀘어 마일을 전소시켰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의 무려 7.5배 크기입니다. 토마스 산불 진화율은 20%에 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마크릭 산불은 진화율 98%입니다. 산타클라리타 라이 산불은 진화율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LA 서부 부촌인 게티센터 인근 베레어 지역에서 지난주 발화한 스커볼 산불의 원인이 인근 노숙촌에서 취사 도중 일어난 실화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LA 소방국의 피터 샌더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발화 지점인 405번 프리에이와 세플베다 블루버드 인근에 지난 수년 동안 노숙인 캠프가 있었고 화재 조사관들이 그 지역에서 취사와 야영을 한 흔적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지난 6일 새벽 5시쯤 발생했고 이어서 산타이나 강풍을 타고 베레어 지역으로 번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화재와 관련해 체포되거나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커볼 산불은 베레어 지역 400에이커를 태웠고 대형 저택 6채가 전소하고 다른 12채가 부분적으로 불에 탔습니다. 현재 스커볼 산불의 진화율은 85%입니다. 이 불로 이 지역에 사는 페리스 힐턴, 라이온엘리치 등 유명 연예인들이 대피 경험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야겠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이 오는 15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피터리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플랜 연장은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자, 일부 갱신자는 오는 15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택을 마쳐야 다음 달 1일부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28%나 증가했으며 올해 캘리포니아주 전체 미보험 가입 비율은 6.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아직 보험 의무 가입 규정 폐지나 보험 서비스 축소 등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에 가입해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분들이 이렇게 가입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왜 등록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내가 그렇게 지금 아픈 것도 아니고 진짜 필요할까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이렇게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을 이용해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은 이번 한 달 동안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와 한미연합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LA 한인타운은 물론 남가주 곳곳을 돌며 버스 투어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 예술가와 클리닉, 에이전트들과 방문하는 곳곳을 예술 벽화 등으로 채우면서 동시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독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시카고에서 비트코인이 최초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군수공업대회에 참석해 군사 강국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간추린 소식 조민정 기자입니다. 시카고 현지 시간으로 11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최초의 선물 계약이 일요일 시카고 보드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첫 출연은 가상화폐에 대한 최초의 선물 계약 가격이 16% 상승하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서는 실제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고 투자자들이 모의 투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 증권은 올해 전 세계 상장지수 상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현지 시각으로 12일, 제8차 군수공업대회 폐막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 김정은은 북한의 국방공업과 자위적 국방력은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고 공화국은 세계 최강의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전진 비약할 것이라며 주체적 국방공업 강화 발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수공업 부문 노동자들에게 당과 조국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군수산업에 사명과 임무를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통신은 김정은이 이날 대회에서 국방공업을 산업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전망 목표와 전략적 과업을 제시하고 그 실천적 방도들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하얀 눈위를 뛰어다니며 강아지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는 온통 눈으로 뒤덮인 새하얀 세상입니다. 매우 평화로워 보이지만 지난 주말 텍사스는 드문 강설로 매끄러워진 도로로 인해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학교가 일시 폐쇄됐습니다. 한랭전선과 멕시코만의 영향으로 서부 텍사스의 폭설은 진눈깨비를 동반했으며 이후 샌 안토니오, 코퍼스 크리스티, 휴스턴 및 기타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겨울 세계 매니아층을 열광하게 할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가 런던의 로얄 알버트 홀에서 유럽 시사회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레드카펫에서는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가 함께 모여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시사회를 기다리는 많은 팬들은 추위도 불사하고 왕족들과 영화 배우들을 직접 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스타워즈 9번째 시리즈는 2019년 5월에 개봉 예정이며 올해는 1977년 스타워즈 첫 시리즈가 4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잠시 후 이슈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조品정입니다. 3нос карт